안녕하세요 독타준 입니다. 오늘은 진짜 솔직 고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호주 생활을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 영어 실력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일 때문에 미국에서 1년 반 정도 잠깐 살았던게 다였구요 아 근데 한국에서 일할 때도 무슨 생각 이었는지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그렇게 영어학원을 많이 다녔었어요 길게 쭉 한곳을 다닌건 아니지만 뭐 여기 3개월 종로 파고다 뭐 3개월 갔다가 저기 뭐 삼육대 앞에 뭐 무슨 어디가 자란다 아니면 원어민을 들어볼까 말해서 진짜 짧게 짧게 계속 다녔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자기계발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걸로 뭘 배워야 되겠다 싶어갖고 영어를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짧게 다녔었는데 항상 처음에 들어가면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항상 중간인거에요 인터미디어 중간 중급 아 그래가지고 진짜 야 이거 진짜 언어는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정말 늘기가 어렵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음 그렇게 막 어 발 영어 막 이렇게 바디 랭귀지 섞어 가면서 만약에 음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해외 전시회를 선다거나 그리고 피부과 일할 때 외국 손님이 왔을 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는 진짜 다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떠밀리듯이 나가서 제가 이렇게 응대하는 정도였거든요 어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일할 때도 거의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생활을 했었고 뭐 직장 나가도 일하는 직원들은 다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의사 빼고는 거의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리아타운에도 사실 영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커피 사러 가서도 내가 원하는 커피만 말하면 되고 뭐 맥도날드 갔어도 뭐 넘버원 이러면 끝나니까 네 그런데 그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1.5세가 있었는데 아 그래도 너 준 너 어 발음은 되게 좋아 발음 되게 좋아 막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가지고 어 그래도 나는 음 가능성은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한국 돌아가서 일을 하던 와중에 또 여기 신랑을 만나서 호주 온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기 와도 사실 시드니에 와서 제일 제가 놀랐던 게 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솔직히 백인들 밖에 안 보일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백인들 커녕 거의 다 남미 사람들 멕시칸이 대부분 그 다음에 흑인들 그 다음에 백인이 조금 보였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시드니 와서는 정말 트레인을 타면은 진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인도 네팔 베트남 중국 일본 뭐 미국 유럽 진짜 되게 다양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리드컴이라는 거의 코리아 타운에 가까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뭐 한국 음식들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거기서도 솔직히 한국 음식점 한국 커피숍 뭐 한국 가게들 한국 병원 다 있기 때문에 영어가 솔직히 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어 제 손님들 중에 한 30% 정도가 외국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냥 어 조금 조금 임기응변 으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손님이 편안하게 잠들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어 그렇게 좀 버텨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그런데 나름 노력은 했거든요 그 뭐 같이 새어 새어 사는 그 주인 남자애가 어 그래도 1.5세여 가지고 걔한테 과외를 좀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이상 똑같더라구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한 5년 정도 있다가 여기에 또 오래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훨씬 더 하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대부분 뭐 여기 오지 사람들 아니면 유럽 이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훨씬 백인이 많아요 음 그리고 시드니에 한국 사람들 사는 인구가 5만명이었다면 여기는 삼천몇명 밖에 안되거든요 총 에델레이리라는 그 도시에 한국인이 삼천명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밖에 어디 나가잖아요 좀 시티 나 어디 가잖아요 진짜 한국 사람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어디 좀 외곽으로 나가면 정말 한국인 없어요 막 한국말이 들려오면 너무 반가워 막 가서 인사하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없는데 저한테 지금 오시는 분들은 또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기하게 왜냐면 시드니랑 여기랑 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거의 한국 사람들이 오고 계신데 그래도 외국 분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진짜 더 잘하고 싶다는 이유가 어 이게 손님이랑 친해지고 계속 오시다 보면 더 많은 깊은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케이팝이나 케이 드라마를 너무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막 사랑의 불취착 얘기 꺼내면은 뭐 크러쉬 뭐 뭐 어쩌구 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기 전에는 제가 그 단어 그 제목이 그건지 진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도 막 되게 신경을 쓰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고 쟤랑 정말 친구가 되고 싶은데 왜 나의 벽은 여기까지일까 아 그러면 왜 안될까 아 그러던 와중에 진짜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애덜레이드 와서 아직 그렇게 막 미친듯이 바빠지지 않았을 때 영어공부를 한번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막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도 다니고 뭐 시험 준비도 해주고 완전 오직 외국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열심히 거의 지금 8회까지 했는데요 아 다시 연장을 해야겠죠? 네? 너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은근 받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연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배우면서 또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를 한 게 이게 내가 쓰는 언어에서 이쪽으로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끊임없이 이 뇌 어디 한쪽을 계속 자극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이게 사고나 생각 말할 수 있는 전환이 빨리빨리 된다 그럴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숙제도 되게 많이 내줍니다 거의 그냥 일하면서 하루에 조금씩은 계속 매일 해야 되는 숙제를 내줍니다 대부분 뭐 숙제를 대략 얘기하면 일주일에 좀 화제가 되었던 뉴스 두 개 쓰기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오브 위크 그 한 주에 내가 뭐 있었던 특별한 일 그리고 이디엄 뭐 관용어 라고 하죠 그런 거 뭐 행복에 관한 이디엄 뭐 건강에 대한 이디엄 이런 거 조사하기 그리고 뭐 되게 막 어려운 발음이 막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로비, 래리, 런드, 롤리, 롤리, 이런 거 그런 거 막 하루에 뭐 다섯 줄씩 읽기 이런 걸 진짜 빠짐없이 내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대응 받았던 건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 발음이 좀 좋았다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발음은 이렇게 좀 굴리는 발음 있잖아요 버터가 아니라 버터가 아니라 워터가 아니라 워터 이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굴렸었는데 여기 선생님은 오지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좀 호주식 발음을 많이 많이 권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너무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발음을 잘 못 알아 들을 수도 있다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척척 이렇게 좀 뱉는 단어들 그리고 끄듬도 that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울 거다 라고 계속 일부러 더 오바스럽게 하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은근히 발음 다른 게 되게 많거든요 영국식이랑 미국식이랑 근데 또 여기는 완전 영국식이라기도 하기에는 약간 또 다른 호주식 발음이기 때문에 진짜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걸 또 바꾸는 데 또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댄서 리정 있죠 YGX 리정 리정한테 라방에서 팬들이 호주식 발음 영어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딱 부끄러워하면서 그데이 메이트 이러잖아요 그데이 메이트가 뭐야 처음에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굿데이 굿데이 메이트 메이트 친구 뭐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게 헤이 메이트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야 친구야 그데이 메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다르고요 진짜 워터 워터가 아니라 워터 이러고 닥터가 아니라 덕타 이러고 직업도 잡이 아니라 족이고 아무튼 엄청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멘붕을 맞고 있고 어 그래서 진짜 여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표시를 해줘 가면서 이거 어 발음 발음도 완전 다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수 시계 읽는 법 어 여기 막 엄청 엄청나죠 막 이 막 혀가 꼬이는 이 엄청난 발음들 이것도 매일 연습하고 읽고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고작 여덟 번을 했기 때문에 제 영어가 그렇게 늘었는지는 진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세발을 피겠죠 근데 뭐 이게 뭐든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는 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 달라진 점 제가 항상 뭐 슈퍼에 마켓에 어디 뭘 사러 가거나 그러면은 뭐 마스크를 쓰기도 했고 뭐 영수증 주가 뭐 뭐 담아 줄까 막 그러면은 거의 막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맨날 으흠 막 이렇게 이렇게 제스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신랑이 맨날 너 말을 하지 왜 끄덕이고 마냐 말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좀 말을 안 하는 거 대답을 안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좀 크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크게 크게 그것도 저한테는 아주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대부분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울렁증이지 않습니까 울렁증 그쵸 저도 울렁증이 상당히 있거든요 있거든요 왠지 그 외국 사람들은 덩치도 이만하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무서우니까 왠지 작아지는 나의 느낌적인 느낌 그래가지고 울렁증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극복하고 영어의 절반 이상은 뭐다 자신감 자신감 그리고 진짜로 뭐 방김원 총장님이나 뭐 좀 음 그런 유명한 분들도 발음이 그렇게 원어민스럽진 않지만 정확하게 뭐 뒤에 끝 끝음도 그냥 뭐 로버트 이렇게 말해도 정확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어 발음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고쳐주시려고 그리고 나후 뇌를 뇌 한 부분을 끊임없이 자극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점점 글로벌 사회가 돼 가면서 영어 하나쯤 하면 요즘에 영어 하나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라든가 제2외국어 제3외국어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뭐든 뭐 그냥 PT도 받을 때만 뭐 받을 때는 좋지만 내가 그걸 계속 따라하고 해야 혼자도 운동할 수 있듯이 이것도 꾸준함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창피하지만 저의 어 영어 실력에 대한 음 고백 타임과 자아 성찰을 한번 해 보았고요 어 조금 더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그러면 모두들 어 생활미인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바이바이 바이바이